마지막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 원래 앨론 머스크라는데 일론 머스크네요. 이 뭐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맞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업가 같아요. 물론 뭐 스캔달도 많고 며칠 전에도 뭐 인턴하고 여러분들 썸씽이 있었던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대문짝만 하게 실렸지만 끄떡 안 하지 않습니까? 보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양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관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름 4등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이야기예요. 이 괴짱 거죠. 왜 트위트를 뭡니까 오존가 이렇게 주고 사냐 이야기죠. 다들 여러분들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아는 거죠. 데이터가 돈이니까. 트위트가 만들어낸 그 데이터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존은 아무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런 4천억 정도의 엔비디아 주식을 산 분들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결정을 못 내리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이번에 여러분들 AI 스타트업을 만든 돈의 대부분은 뭡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앞으로 계속 더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이고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지금 AI에 투입하거든요. 약간 후발주자로서 그 이야기는 그 분야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주식을 사신 분들이 더 과감하고 용감한 그런 투자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AI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밝힌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AI 기업 xai를 통해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드는데 후발주자입니다. 이 기업을 세운 지 1년 만에 240억 불짜리 회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하고 얼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돈 쓰는 거 보시면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받은 돈을 가지고 그게 엔비디아 주식이 여러분들 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계속 더 잘 팔릴 거니까.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놀란 게 과거에 트위터 x를 구매한 거 아마 내 기억을 한 5조 정도 줬을 겁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그냥 사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여러분들 x를 샀는지 그게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금강을 산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본인이 계속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을 그냥 그대로 인수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여러분들 xai에서 만든 글록이라는 약간 여러분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 글록을 트위터에 그냥 탑재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록을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욕도 많이 먹죠. 그렇지만 저는 야 이 뭐 비상한 사람 같다. 다른 기업가들보다 여러분들 출중하니까 비트코인을 4등 4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계시지만 인간성 이런 거 빼고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글록 글록 다른 사람들은 글록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본인은 마케팅 플랫폼이 있으니까 트위터 x가 있으니까 x 위에다 그냥 글록을 붙여놓은 겁니다. 사용해보라고 어마어마하게 싸게 산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록이라는 것이 앞으로 크게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픈 ai나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뭡니까? 사용해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재적인 겁니까? 그 데이터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트위터처럼 역동적인 이런 데이터를 계속 봐봐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건강을 하나 산 겁니다. 그러니 참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자칭 영업사원이라 했는데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오조 주고 여러분들 트위터를 사 가지고 그 트위터를 x로 만든다면 이걸 진탕 먹었지 않습니까? 그 x다가 여러분들 뭘 탑재하면 글록을 탑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다 뭡니까? 글록에 들어와 가지고 글록이 얼마만큼 똑똑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액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런 걸 다 멀티모달 모델을 만드는데 오픈 ai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본인이 데이터를 매일 만들어주는 걸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 글록은 멀티모달 모델로 텍스트 이미지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저용할 수 있는데 xai는 자사 블록을 통해서 ai가 현실 인식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이 아주 맥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x는 글록을 사용합니다. 가입자가 5억 명에 다 가는 x에서 글록이 학습하고 좋은 데이터를 지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픈 ai나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광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광산을. 광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업사원이기도 하고 광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껏 뭡니까? 돈은 다 있겠다. 본인이 좀 잘난 체를 하고 싶은데 잘난 체를 하고 싶으면 뭡니까? 계속해서 x에다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도 띄우고. 어떤 대단한 인물입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영업맨인 겁니다. 이게 보시죠. 테슬라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ai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치 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외부에서 개발한 생성형 a가 탑재진 것이 아니고 머스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우과 같은 ai가 탑재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파워풀한 거죠. 본인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프리스피치 이런 데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여러분 트위터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운전자가 글로우과 대화하고 테슬라를 통해서 입력되는 그런 동영상 자료들이 다 이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한 그 양반이 뭐가 똑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쳐두고 제쳐두고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통찰력을. 통찰력을 딱 정확하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방송은 매일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제가 전력투구레가 만든 콘텐츠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다른 잡담 뭡니까?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도 갖추고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여러분 기준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정립하시고 동시에 항상 후반전에 다루는 시대 변화의 트렌더 그리고 불을 축적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유튜브를 여러분 시청한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맥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잡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주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머릿속에 항상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강하고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런 건 안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이라든 이런 부분에 별로 크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다들 행복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향하는 유튜브 방송의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통찰력을 키우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동시에 투자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시간 7시간 공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실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